야! 으악! 으악! 오케이, 검은콩이 벌쩌 계시네? 야, 준비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 오시길 바라며 오케이 움직여볼까요 6,000큰만 모아도 네 번개 마법 볼게요 잠깐만 나 이거 안 만져가 있는 것 같은데 냉기, 파염, 번개 있어요 야 이거 한 줄을 차지하네 번개 마법 해야 되는구나 번개 마법 하고 엄지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 한번씩 해주시고요 시라나님 집착광공님 고아 안녕하세요 망고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을 하신 분은 출첵 한번 시켜주시고요 함께 하시죠 일단 잠깐만 나 더 있는 것 같은 건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아 이거 수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진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출첵을 하신 분은 출첵 한번 시켜주시고요 지금 10에 10입니다 엘프고 10에 10입니다 네 그쵸 저도 되게 오랜만이에요 뉴비인데 아 죽으면 아 죽으면 깨지는 거구나 아 그렇군 근데 이거 엘프고 하면 나중에 뭐가 좋은 거예요 그것도 몰라 서비스 종료를 했다면 다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 없는데 아 진짜요? 어느 정도 하다가 저기 그 뭐냐 일반 그거 해야겠다 어 양님 고아 안녕하세요 엘프고 괜찮아? 하하하하하하 진짜요? 아 그거 얼마 안하고 다쳐요 그쵸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깨면은 뭐 보상 같은 거 주는 거 없어요? 막 가시를 되게 많이 준다던가 뭐 이런 거 엠블럼? 주는구나 누가 주네 아 근데 이거 왜 솔로야? 아 근데 이거 왜 솔로야? 이러를 혼자 가는 거구만 나 죽은 거야? 죽은 거래? 하하하하하하 젠장 아 나 죽었네 아 젠장 네 달팽이? 논달팽이? 달팽이 없는데 배 깨는데 스킨 주는 거 아 스킨 주는 거 있어요? 있으면 해야지 네 껴져 있네요 아 껴져 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합니다 이번엔 깹니다 자 P2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비고 저녁에는 스위치 게임 할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 와 주시길 바라며 테트리스 연습을 했는데 야 역시 고수의 벽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아파? 뭐야? 아니 아 왜이래 컨트롤이 왜이래 또 또 또야 어 아 젠장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젠장 뭐지? 나 분명히 컨트롤 했는데 컨트롤 자식 없고 이거 아 미치겠네 네 인간 미적이 아니에요 미적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그쵸 뉴비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일단은 유튜브에다가는 뉴비는 고스나리에게 말씀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과연 뉴비들 입장을 하실지가 궁금하기도 하고 아직까지 다정יס 슬ова 슬 Members 슬ова 흐흐흐흐흐흐흐윽 으윽 흐흐흐흐흐 우와 1초만 더 늦을 출도 못 할뻔했다 야 흐흐흐흐 진웨장님 고아 안녕하세요 네 우와 죽을뻔했네 못갤뻔했어 우와 안되는데 통행칭 아직 안받았다 다시 갈게요 출석일 그냥 안가져요 네 그냥 안가져요 한번 더 올라가야되는구나 야 진짜 건발에 차고 유튜브 각이다 우와 나 달리기 시합했잖아 됐다 끝 됐어 아니 깼어요 깼어요 깬 거예요 맞아요 다시 한번 도전할텐데 하면 깬거죠 아닌가 깼어요 아까 간발 차이로 깼는데 설마 거기서 통과이동 했겠어 오케 됐다 오케 됐다 가시죠 나를 따르라 컨트롤에 좋아진 곳이다리 아 진짜 말하자마자 어쩌로 가야되는가 아우 힘들어 힘들어 아우 힘들어 바람의 정념 답답 원래 고씨나리 고씨나리 방송은 답답한 게 제맛이죠 TJ님 출책 감사합니다 출책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시죠 예아 저녁에도 방송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어유 지난년이 본색이 나왔어 오 뭔가 바꾸셨어 스킨 나 이런 스킨 갖고 싶어 이런게 평범한 스킨 말고 시작 안해요? 뭘 뽑아요? 뽑는 게 뭐가 있어? 아 잘해요? 감사합니다 스킵 이런 건 스킵 해줘야 돼 왜 안가져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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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안죽어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겠다 보자 여기 길이 하나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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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도망쳐 도망쳐 혼메к 저건 뭐야? 저 킬 같이 matar건 뭐에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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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콩님만 믿으면 돼! 아 다른 분들도 믿으면 돼! 오케이! 왔다! 킵! 으악! 죽었어! 바이오볼! 바이오볼이 아니고 바이오볼! 바이오볼! 뭔가 면역이 돼있는데? 바이오볼! 야 어렵다 가! 으악! 으악! 나이틴 볼! 됐다! 저게 거기에 걸릴 것 같아! 바이오볼! 아 먼저 나이틴볼! 아 네! 나이틴볼! 고마워! 아 아 여 도기구나? 바이오볼! 밀 Bazot 어? 괜찮아, 어렵다 좋아, 푸륵 많이 됐어 죽었는데 자, 충분! 아, 근데 다들 세트 남이 왜 이렇게 않게? 응 망골드! 오, 좋아 어? 이거 어떻게 가야해요? 스킵! 스킵!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명치기, 명치기 속에는 또 뭐야 스킵하고 싶어 이거, 안녕하세요 귀여운 초띵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우리에게 크림이대입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까 유튜브도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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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따라다녀! 파이어버! 텐전! 왜 안죽어, 안죽어 불 얼음, 이거 한번 죽어야겠다 어떡해, 어쩔 게 없다 불 얼음, 아 아 이거 못 깨, 못 깨 불 얼음, 오케이 텐던트를 아 아, 잠깐 그니까 이거부터 장착 해제하고 선택해서 아래쪽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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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좋아, 나쁘지 않아 전부 빼시고 빼야된다고요? 오케이 좋아 아, 그거 안하셔도 스테리징... 아, 그래요? 퓨리 진행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데? 야, 이거 안되네 스테리 진행에 됐어, 이 정도면 돼 가자 스토리 진행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안해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범송님 뭐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아 아, 아니구나 남은 자리에 전기 들어가지 않아요? 전기 안 들어가던데? 전기 안 들어가요 네 어, 퀴안님 오셔오세요 아니, 걸어가고 있는데 차 타고 하시는 건 반칙 아니에요, 이거? 네 페널티 몽이 와, 이런 스킨 갖고 싶다 진짜 준비고를 하시는 이유들이 있구나 이런 거 스킨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엄지, 엄지님 오케이 아이디가 달라버리면은 구분이 안 돼요 저 라벤더를 뱉습니다 닉네임 오케이 알겠습니다 친구 추가는 꼭 해주세요 친구 추가는 꼭 해주세요 아, 그래요? 아 그거는 가스로 가스로 하는 건가요? 뭐야? 저거 날라가는 거구나 뭐야? 저거 날라가는 거구나 아, 맞구나 다 됐어요? 아 이것저것 좀 알려줘요 이것저것 좀 알려줘요 유령에 대하여 읽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가스를 많이 모아야 되는 거구나 지방령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다 된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가시를 많이 모아야겠네 그러니까 가시를 살 수가 있구나 여기 돈 가지고 현지를 하면은 그만큼 빨리 셀 수 있다는 얘기구만 그냥 지나가네 나, 어 어? 나 지금 말 걸었는데 말 걸었는데 그냥 지나가네 아 뭐야 왜 왜 왜 왜 이렇게 빨리 가 말 걸었으면 중간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심한데? 말 걸었을 때 움직일 게 있나? 아, 오케이 안 되는데? 네 네 야, 이거 이거 야 아우, 진짜 미치겠네 두 번, 두 번 말 걸어야 된다고요? 야, 이거 보수, 어느 보수보다도 더 어려운데 근데 말 걸는 게 어려운데 응 와아, 어려워 아니, 뭘 말하면은 좀 가만히 있어야 상도덕 아닌가? 네, 돈 매기고 싶다 응 뭐지? 어려워 아니, 어떻게 말을 야, 스탑 먹거나 어 아 어렵다 많이 도와주세요 이제 이거 하고 나서는 이제 따로 준비고도 할 거니까 태마사의 쪽지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가야되요? 저도 갈게요 알겠습니다 얼른 오세요 처음하지만 같이 버스를 타는 건 어때요? 도시버스 야 부럽다 스팅 부럽다 사람 뚫을 수가 있구나 엘프고 처음하지만 저는 저번 주에 한 번 했죠 열혈 뿐입니다 바로 죽여요 바로 죽이라는데 맞죠? 맞죠? 예 죽이면 되죠 왜 이렇게 겹쳐 오지마 이거 한 번 레벨 올라요? 아 죽으라구요? 아 죽으라구요? 아 죽으라구요? 아 죽이라는 게 아니고 죽으라구요? 아 나 또 죽으라는 얘기였구나 난 죽이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 응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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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돼요? 아... 아... 차 쪽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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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머리 깨짐 거머리 깨짐 이런 다시... 다시 왔는데 맞아요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제가 랜덤하게 방송을 합니다 나리님 잘 오셨어요 기념품 뭐야? 온천구 온천... 온천... 온천구 사면 되는구나 오케이 확인 오케이 됐어 곧씨나리 친구 추가해주세요 곧씨나리 친구 추가해주세요 뭔가 따라가기만 하니까 그렇다 뭔가 제 실력을 좀 늘릴 수 있는 약간 뭔가 그런게 필요한데 엘프고 10회 10입니다 퓨아님 어서 오시구요 좋아 좋아 이 독인 왜 독이야? 난 분명히 불하고 그걸 잘 같이 들었는데 라벤더 리베스님 나나나나나나 이게 독하고 물하고 같이 합치면은 독이 되는가 보다 또 죽어야 돼요? 죽으면 안 되는가 본데 오케이 오케이 아까 훈련으로 곧씨나리는 충분히 강해졌다 안질리고 갈 자신이 있다 갈 자신이 있어 안질리고 갈 자신이 있어 아까 그 병사의 병사와의 승부로 곧씨나리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건 안질리고 가는거죠 네 깼네 뭐지? 뭐야 벌써 끝난거야? 뭐야 난 뭐 시작도 안했는데 네 저주걸리고 끝났는데 아 축복받은 선수 받으려고 온천수 하는거구나 어디로 가야되요? 자 조조각각이뮤님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봤어요 네 이거 채팅보면 살려니까 다 안되네 아 깨끗한 운전수 준비하다가 했습니다 청소 완성 네 네 쪽지 봤어요 아하하하하 진짜요? 전 뉴비에요 뉴비 예 뉴비에요 뉴비 전 뉴비에요 뉴비 뉴비 많이 도와줘요 지금 엘프고 10의 10입니다 다시 따라다니시면 돼요 컨설팅으로 해가지고 따로 하면 되고 많이 도와주세요 위치? 여기 어디 위치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기 잊혀진 늪지대 경비병 잊혀진 늪지대 네 늪지대 네 파릇파릇한 뉴비가 지금 좀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뉴비가 지금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이거 지금 버스 타고 있는 거예요 소울 크리스탈 아까 그 뭐냐 저기 그 뭐냐 저기 개 누구냐 저기 상상보다 귀한 뉴비다 뉴비 형장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형장 많이 시켜줘요 진짜 뉴비에요 예 고수나리 이제 고수나리 방송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세공사 맞아 세공사 오케이 이거 일단 수리하고 세공에 대해서 우와 뭐지? 나 분명히 세공사 왔는데 근데 왜 안 돼? 엘도르의 왕국 총사에게 가져가자 가져갔잖아 아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없어졌네 뉴비 뉴뉴 비비 뉴뉴 비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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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뭐야 어떤 거야?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패시브 음 아 불 얼음 다 빼라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불 얼음을 다 빼라 이거구나 다 빼고 지금 채팅을 열셔치니까 1급 멜트 하려니까 힘드네 그 다음에 자 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얼음이란 전기 끼라고요? 지금 전기 바뀔 수 있겠다 지금이면 깰 수 있겠구나 잠깐만요 일단은 따라가고 이유가 있겠지 응 뉴비 뉴비 고수전 깰 때 근데 마법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저게 아 조합이 되는게 맞고 독이 되더라구 아까 물하고 얼음하고 끼니까 독이 되더라구 왜 독이 되는지는 이해가 잘 안가지만 어쨌든 독이 되더라구 이거 아까 그 지나가는 애한테 얘기하면 되는거구만 아까 그 뭐냐 좀 정신머리 없는 애 나 왜 안 지나가죠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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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오케이 멋진데 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으 자 볼 시나리 한번 이제 한번 저질러 볼까요 오늘 뉴비가 뭐 저질러 봐 뉴비가 뭐 저질러 봐 제 테트리스 뉴비 하고 지금 좀비고 뉴비 찾고 있습니다 지금 4 얼음 전기 끼구요 ok 얼음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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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죠 좋아 다음에 들어오시면 되요 네 제일 빠른 달팽이는 필요 없죠 진짜요 어 일단 나중에 빼죠 뭐 네 이거 아 아 그렇구나 이따가 그 꼭 들어가야 되는데 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좋죠 초생이 있니 파이어 어 뭐야 오오 네운이 네운이를 발생하는구만 좋은데 왜 이렇게 도망 잘 가는거야 왜 이렇게 도망 잘 가는거야 오지마 어 진짜요? 진짜요? 오 완전 짝꽃인데 네 아니 왜 뉴비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좀비고에는 뉴비가 없어요 왜 이렇게 뉴비가 찬찬보다 귀한거에요 뉴비 있겠잖아 네 아 광고를 안해 아 진짜요? 전챕꽃 버키가는 재출식 왜 재출식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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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요. 킵! 내가 할 수 있는 건 킵이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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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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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혔어. 나 먹혔어. 먹혔어. 진짜. 먹힐 수도 있어. 이거 잔인하잖아. 도망가! 도망쳐! 나 왜 죽었어. 파이팅! 아 제가 그냥 버스만 타서 그래요. 버스만 타서 그래요. 레벨업 없이 버스만 타서 그래요. 나 먹혔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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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비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네. 창삼보다 귀여운 뉴비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스트리밍 하고 있다고요. 대분님. 여러분은 지금 창삼을 보신 거예요. 지금. 심박다 이러셔야 됩니다. 방송 오자마자. 팔로우 181일째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요. 이벤트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슬쩍 차 끝에 열심히 하시고. 저기 포인트 많이 이 정도 모으시면요. 뭐냐. 치킨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손을 받게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곱 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는 상어. 뱃속에. 내 캐릭터가 있어. 나는 뉴비. 쟤는 산상을 먹었기 때문에 완전 쎄졌어. 아니 그냥. 뭐냐. 출석체크 잘하시고. 포인트 3만 100원 쓰시면 돼요. 즉. 출석체크는 연속. 30일 연. 30일 연. 30일 연.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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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뭐야 누구한테 얘기해야 하는거야 얘한테? 풀스키야 돼요? 아 오케이 근데 이거를 외우고 계신 것도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외우고 계신거죠 좀비고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그쵸 곧씨나니 뉴비에요 뉴비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죠 탄상보다 귀한 뉴비라고 여러분은 곧씨나니 방송에 오시자마자 심박다 이러셔야 됩니다 이제 하다보면 외워져요 아 진짜요? 저는 하도 안 외워지던데 이거는 처음이고 다른거 해도 N주년 이벤트 놀이세요 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잘못됐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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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린님 출책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와 주시고요 다양한 게임을 하고 있는 종합게임 스트리머입니다 앞으로 좀비고 방송할 때는 여러분 고아가 아니고 신받다 이러세요 고아가 아닙니다 인사를 신받다 이러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 추가해야겠다 신받다 느낌표 신받다 한번 추가해야겠다 역시 난 천재가 아닌가 싶어 근데 이거 공격력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나도 내 스크로 한번 이렇게 얘네들 없게 버리고 싶은데 노래 좋다 뭐 없애겠어 나는 몰스터다 몰스터들이랑 같이 함께 하고 있어 아 좋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왔죠 파이팅 먼저 가시면 됩니다 굿 굿 이겼어 이거 저걸로 가셔야 했나는데 저기 먼저 가시니까 괜찮지 뭐 유비 냄새가 엄청나죠 지금 개신발 냄새가 엄청 날 겁니다 지금 개신발 응 개신발이 얼마나 신기 좋은지 아시죠 여러분 오케이 힙하고 싶어 힙하고 싶다구 14분입니다 뉴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뉴비 고스만을 사랑해주시고요 뉴비다니 오늘은 뉴비다니다 다시 가요 쉬운 길을 알려줄게 매니저히 애가 입구란다 햄궁을 빌게 애가 입구란다 햄궁을 빌게 좋아 해초 마을 어? 왜요? 아 이 퍼즐은 또 고추나리가 전문이지 뭐야 하기도전이 끝났는데 뭐야 나는 시작도 아닌데 끝났는데 아 진짜요? 어떻게 넘어갔대? 난 이렇게 지나가야되는데 아 잘하신다 악 도와주세요 몰라 난 그냥 가만히 있을까? 아니야 그러면은 방송이 안돼 아 진짜요? 악 파이팅 불편 괜찮아요 고추나리가 원래 불편한 방송이지 좋아 고추나리 전문이죠 맞아요 고추나리가 펜던트 네 바꿔요 뭘 바꿔야 돼? 어? 이거 뭐야? 오 좋은데 정착 해제 정착 해제 정착 해제 정착 해제 정착 해제 정착 해제 정기 얼음 빼세요 다 뺐어요 그거 멈춰 안 돼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야 저거보다 물리 공격이 낫대요 저베님 고아 안녕하세요 빨로와 시청인 고티나리에게 그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베님 고티나리는 뭐냐 저번에 뭐냐 얼마 전에 새로 한 뉴비에요 얼마 전에 새로 한 뉴비라구요 아 고개정님 명사신 코난님 빨로 빨로 빨로와 시청해 주시면 감싸주겠습니다 왜 근데 어 위험해 악 스크리모드 해요 이게 스크리모드 아니었대? 야 이거 되게 없다 아 아 가물어 아 아 이벤트 모드 아 아 아 아 아 내가 아 아 아 아 아 가지 말고 와요 아 아포칼릭스 재미없 아 아포칼릭스 아니 스토리 모드는 또 뭐예요 아 그 예전에 그거 아 냉기 껴요 그거 오케이 냉기만 끼면 돼요 디비전은 또 뭐야 물 불 아 이거 아까 빼라 그랬지 음 어 끼지마요 물 끼지마요 네 이거 빼야 돼요 이거 빼고 냉기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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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로 어 없어진다 얘네 뭐야 이거 다 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안 없어지잖아 없어지는 줄 알고 좋아했잖아 와 그냥 씻지 그냥 씻지네 제발 살아줘 제발 안돼 그래 아 옆으로 갔잖아 좋아 됐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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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도 간다 아 유령이 있구나 아아 아아 그런 뜻이었구나 토끼 인형 하나 했듯 아 자꾸 왜 안 내려가지는 거야 짱나게 짱나게 시림 어 오케이 끝 오케이 이제 그럼 이제 살려줄 의미가 없잖아 오케이 검은콩님 화이팅 악 돌아가셨죠 검은콩님 할만 있으신 것 같은데 잘 따라와요 알겠습니다 저는 잘 따라가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이 뉴비는 어쩔 수 없나 봐 난 되게 노력한다고요 제가 노는 것 같지만 진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가지질 않으니까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엘프고 언제까지 어 그 이번 거 그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저기 스토리 모드 해가지고 나도 이제 뭐냐 저기 뭐냐 실력 좀 쌓아야지 나도 이제 실력 좀 쌓아야지 25일이 끝나서 슈크랩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워와 시청해 고생하니 게스트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가는 거구나 아 그냥 가는 거구나 고생하니 고아 안녕하세요 진격의 좀비의 약자인가 네 재밌어요 고생하니 함께 뉴비 어떠십니까 저 뉴비에요 뉴비 네 뉴비에 진짜 신선한 뉴비 산산보다 귀한 뉴비가 지금 스팀하고 있어요 지금 아 딱 고백만 봐도 아시겠죠 초보라는 걸 뉴비라는 걸 아시겠죠 네 뉴비가 없습니다 뭔 소리에요 제가 지금 여기 뉴비가 있는데 지금 네 괜찮아요 저도 뉴비에요 진격의 좀비의 약자인 것 같아 나나나나나 여보 어딘가요 저기 엘프고 10의 10입니다 딱 이것까지만 하고 저기 이제 스트리밍 모드나 이런 거 할게요 보물상자가 많아 어 뭐야 따라오시마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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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약하단 말이야 오지마 다른 거 하고 있어야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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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 되겠지 뭐야 나 분명히 쪘는데 챕터트라 엘버 엄청난 뉴비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구만 쉽지가 않아 다시죠 따라와요 에너지가 되게 많이 난다 난 한대 뜨리면 더 얼마 안다는데 혹시 뉴비는 다른가 어딜가 괜찮아 그냥 조금按 다 공격 다 그냥 다 왜 그 그 그 이 그 그 나나 먹어주고 그래도 먹어줘야지 따라와요 음~~ 요거 먹어야 되겠구나 토끼 인형 왜 먹어요 근데? nessa 토끼 인형을 왜 먹는거에요 토끼 스킨을 주나? 실xt 회복 아 인형이 진짜 보스한테 갈 수 있다 아 그렇구나 보스한테 갈 조건이 그거구나 빌보노 3입니다 면역이라니 본래 모르지만 어떤 애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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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할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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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문털이 따라오고 있어 오지마 오지마 아 안 살려줘도 되겠죠 네 죽으라구요 죽으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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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평 안 할래요 죽으래요 여러분 죽으래요 시간 소내래요 죽으래요 아 깨시려는가 본데 근데 깨도 관계없잖아 알겠습니다 아 깨면은 바로 이쪽으로 안오니까 그렇구나 어 진종님은 왜 나갔을래 오 잠깐 아 바보 아 바보 아 바보 아 바보 아 바보 아 근데 언제까지 해야되요 이거 인형 다 모은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거를 하고싶으신거 같은데 맞죠 좀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그쵸 근데 이거 잠깐만 언제까지 해야되 검은콩님 아이템 열어볼까요 이번판 끝나고 아이템 열어볼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 좀만 기다리세요 금방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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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까지만 하고 일단은 일반 모드 갈게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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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가야돼 얼른 이제 다른 분들도 다른걸 하고 싶으시단 말이야 언제까지 이걸 할 순 없죠 내일 계약이에요? 이런 다들 이제 계약 좀 네 좀비이고 85일만에 올 시나리는 시작한지 한 3일정도 됐나? 아 진짜요? 죽겠잖아? 85일 전에도 뉴비가 있어 하하하하 자 저기 이거 여기까지 하면 안될까요? 일단은 이렇게 모았잖아 더 모을 필요 없잖아 지금 더 모아야 되긴 하지만 나중에 모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토니 모드라든가 이것저것 하고 싶으니까 솔로시네요 그러지마요 솔로라니요 맞지만 그래도 그런말은 하는거 아니에요 이거 잠아있었으면 이거 팩트라고 여기 나와있을거란 말이야 안되네 사샤코니 사샤코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왜 웃어요 고아부터 하셔야지 네 아닌거 같은데 그쪽 아닌데 어디에요 난 몰라 네 어디야 들어오시자마자 적응하셨어 안돼 들어오시마 안돼요 왜 이렇게 적응 빠르면 안돼 좀 느즈막히 해야지 잠겨있대요 네 여기까지에요 네 여기까지에요 쉽고